4조 원에 달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 예수 물량 해제가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 기관에 배정된 주식 중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걸린 996만 365주의 보호 예수가 오는 27일자로 해제됩니다. 최대 주주인 LG화학 지분까지 포함하면 7월 27일에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은 전체 상장 주식의 86.09%에 해당하는 총 2억 146만 365주입니다.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지분을 매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업 공개 당시에 주식을 받은 기관 투자가의 차익 실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기적 주가 하락과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4. 5. 1. 주인공